잠시 후 오해전입니다. 약 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몇 명한테 보내야 돼? 엄마? 몇 명한테 보내? 두 명. 금방 보내겠네. 어. 같이 오해전한테 기다려줘야 되는 거네? 어? 쟤 위험해. 쟤 진짜 위험하다. 아니 쟤 뭐야. 어떻게 저렇게 가냐 운전을?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다. 어떻게 저렇게 가냐. 터지면 날아가는데 쟤 짜증 날라. 나 혹시 잠깐 위험했어.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 않았어? 아휴. 방기탑. 약 600m 앞에서 오줍니다. 저기 우체국 가봤어? 한 번 가봤어. 차 끌고? 네. 오우. 잠시만요. 오해전께. 오. 길을 이렇게 안 좋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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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강. 성도 진짜 많다. 오. 지나가도 되나? 응. 없지. 오해전니까. 오. 잠시오. 오해 전입니다. 운전 잘하네. 그래? 응. 오해 전? 여기서 오해 전? 저 안쪽에 있는데 여기서 왜 보이죠 여러분? 가볼까 그래도? 왜 여기로 하라고 그래? 여기 아닌 거 같지? 여기 아닌데? 어떡해 어떡해 여기 맞나? 우체국 1층 아니었는데? 저쪽이었는데? 여긴가? 아까 거기로 가도 됐었나? 저쪽이거든 우체국에? 저기? 너 기억 몰라? 왜 거기로 가라고 그랬지 아까? 근데 길이 있나 보다 그니까 여기 진짜 언덕이다 어디야? 여긴가? 길이 왜 이렇게 어려워? 응가? 우체국이 여기 밑에 있었나? 아 이래서 이렇게 알려줬나? 맞나? 여기 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밑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다 돼야 되지?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거 아니야? 금방 나올 거니까 하나 둘 셋 어떡했네 오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어 뭐야? 뭐야? 아팠어? 아니 아프진 않은데 그거지 아 아파트 밖에 찢어진거 아니야? 아니요 아니야 살짝 누르고 운전 잘하는거야 그런거야? 그런거야? 아 여기 차가 없는데 뭐야 여기 진짜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단 방문이 없는게 잠깐만 네 네 열로 들어가지 말고 쭉 직진해 열로 들어가면은 막혀 이 시간에 여기? 여기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직진하라고 여기로 직진하라고 지금? 그냥 그냥 직진해 아빠는 꼭 열로 들어가시는데 여기가 어디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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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우회전하지 말고 직진하라고 여기 많이 막힌다니까 여기 차선에 있으면 된다고? 지금 퇴근 시간이네 어 여기 제일 막혀 직진해서 나와봐요 늦는 거 아니겠지? 안 늦어 왜 이쪽엔 차들이 없지? 왜 여기 있을까? 다 있어 지금 늦지 않으면 와 차 많다 여기 가다 길이 없어지나? 다 없어져요 여기서 오후에 잘 못해 그리고 바로 도착이네 30, 70분 왜? 여기서 자야 됩니까? 네? 한 번 더 가서? 여기가? 그냥 여기서 가도 돼 한 번 더 갈래요 아 저기 가고 그랬나 아 저기 가고 그랬나 위험하다 이거 가도 돼? 차차에 줄이고 여기인가? 이건 엘포트 주차구 가보자 여기 주차할 때 있는 거 아니야? 어디? 오른쪽 가봐 확실히 가볼까? 오른쪽으로 가볼까? 오른쪽으로 가볼까? 오른쪽으로 가볼까? 직진 직진 이렇게 가도 돼? 네 직진 이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? 빵해 아니 앞에 나 BT라는 거야? 빵해 진입을 가겠다 뭐야 알아서 가라는 거야 뭐야 피해줘야지 너가 가 여쭤볼 피해줘 나 가라는 거야? 응 쟤 안 움직이잖아 아 근데 또 움직이는데? 얘 못하고 내려 이 성천은 그냥 한깐도 내려갈까? 뒤로 가야겠다 뒤로 가야겠다 사람이 많네 내려가는 데 어디예요? 여기가 여기로?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여기 자리 있다 응 그럼 또 댁계? 댁계? 댁계나 저게? 댁계나 저게? 여기 아무도 안 돼 스턴 있는 거 아니야? 사람들이 모르나 봐 아 이거 방금 나간 거 같아 엄마가 그러게 재수 좋아하네 그니까 재수 좋겠다 노시아 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